옵셜 이슈톡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역시 인포스닥 데일리의 기업정책연구원 최영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파월의 으름장이 간반미 증시 또 뭐 아시아 증시 오리 증시 지금 다 투심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무리 아니겠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지금 하셨고요. 지금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미국의 상승장이 꺾이면서 하락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현지에서의 분석은 그건 아니다. 그런데 특이한 개요분에 발생했어요. 파월 의장이 5월에 50pp 올립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연준 의장은 아무리 내일 1%, 0.1%로 올리더라도 내일 올릴까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시기와 크기를 그대로 말한 거는 제 경험으로도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저께 50pp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50pp는 현재 주가가 파월 의장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 50pp는 지금 주가가 다 반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6월 달 얘기를 했으면 기축 강도가 거세질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런데 사실 시장이 어디에 더 반응을 했냐면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공급 개선에 의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인플레이션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한마디를 딱 했어요. 여기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한 거죠. 현재 공급란은 연준이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로빈후드들의 신흥 교주적으로 탄생하신 분이 제롬 파월인데 교주가 나와서 나 공급망 이거 지금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안 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자료를 갖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제롬 파월이 이 정도 얘기를 했다면 이거 길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이창용 후보자도 얘기하기에 2년 정도 그래서 2년씩이나 갈까? 그런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다시 온쇼링을 해서 다 다시 생태계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공급망 짜는 거를 빠르게 지금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기간이 얼마가 나왔냐면 5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급망 재개에 대한 희망을 지금 버려놓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리의 아주 지병처럼 갖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러면 금리 인상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화가 아닌 글로벌화의 분절을 갖고 왔다. 그런데 오늘 어저께 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코로나19와 푸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닫아줘야 되는데 이 공급망 인플레이션 이 부분들이 계속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옥장이 무너지는 그 속도로 오늘 미국장은 무너졌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다 들어보니요. 지금의 통화 정책으로는 금리 인상이든 긴축이든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파월은. 그럼 우리 혹시 이따가 다섯자 통에 파월의 핑계가 아니죠? 아니, 그런데 이게 베이지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애달 복달하는 그런 툰은 아닌 거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미국 경제가 아직은 경기 회복에 굉장히 강한 기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조금 우리 운동할 때 땀 많이 나서 옷 젖는 거 정도의 운동을 하지만 땀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도의 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공급 개선은 안 돼도 역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경제가 강하게 나옵니다. 노동 좋습니다. 고용 좋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나갑시다. 뭐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장은 일단 한 번 겁을, 식겁을 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겁먹었다는 표현, 오랜만에 듣게 되는데요. 지금 5월 비스텝은 기정 사실인 것 같고요.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제 6월과 7월이 문제인데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것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6월도 지금 50BP 지금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75BP 얘기도 했고요. 블러드 총재는 75BP 얘기하는데 이제 그린스폰이 75% 올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짜 불같이 경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50BP 두 번 올리고 봐야 돼요. 어쨌든 8월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갖고 또 특히 이제 2분기에 사실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게 2분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들겠지. 하는데 4월 달 숫자를 보면 아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물가 상승률 두 자리 숫자 가냐 안 가냐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얼만큼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오롯이 나타나는 게 4월 인상률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저 같은 서생도 인플레이션이 멈췄다, 더 간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로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이 우크라니에 핑계를 댔는데 지금 러시아 상황, 지금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게 104년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볼셔비키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세계화가 단절되고 양축으로 지금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세계화라는 건 역사가 2500년짜리입니다. 옛날에 실크로드부터 시작한 거고요. 최근의 부분은 1947년도에 미국이 가트 일반협정을 맺으면서 했고 그다음에 잘하시는 우루가이 라운드 WTO로 가고 그다음에 그러는 과정에는 1990년도에 러시아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화가 딱 짜여졌거든요. 그런데 무슨 것을 화한다, 뭘 한다고 그랬더니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계화는 미국 달러가 기준이었거든요. 이제 그것은 눈뜨고 못 보겠다는 게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지금 바이든이 뼈아프게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은 딱 바로 금융 제재를 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딱 동결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금융,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어떤 이런 달러 체제에 순응을 하라고 각 나라가 달러 보유고를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달러 외환 보유고를 덜커덩 잡아놓으니까 이거 자기네가 자기네 밥그릇을 깬 거 아니냐는 지금 비난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이 이르는 양대축으로 갈라질려고 하는데 세계 역사를 보면요. 유라시아가 통일이 되면 꼭 세계 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알렉산드리아 대항부터 해서 징기스칸 등등 쭉 나오는 얘기들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취약한 점은 지금 500년 역사의 식민지들 운영을 해놓으니까 산업화 이후로 서방 지역은 자급자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합쳐지면 식량, 에너지 이거에 대한 산업 자본이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배고픈 자가 누구냐 이거죠. 아까 모두의 말씀을 아주 차리게 해주셨는데 돈이 문제냐, 먹을 게 문제냐. 이러면 버티기 싸움에서는 굉장히 팽팽하게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의 걱정을 지금 오롯이 증시해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재미난 숫자는 뭐냐 하면 지금 218개국의 국가 성향을 나눠놨더니 114개가 미국과 유럽이고요. 그다음에 90개가 러시아, 중국으로 나눠주고 나머지는 중립인데요. 문제는 러시아, 중국 쪽이 인구는 많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GDP의 생산성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걱정이죠. 어디를 가야 되느냐. 우리나라 수출액으로 딱 무역 교역량으로 딱 보면 딱 50대 50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서희의 외교에 대한 지혜를 지금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걱정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진짜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2번장은 여러분 실적장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적은 투자를 하시기에 편리한 가이드고 이 5월, 6월, 7월 2분기, 3분기는 100% 여러분 경제 지표의 장입니다. 그래서 GDP 나오는 거랑 등등을 경제 지표, 거시 지표를 잘 보셔야 되는 그러한 구간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거시, 경제 지표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